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전문가 유정렬입니다. 금일은 9월 1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5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요. 카카오라는 종목이고요. 종목허드 번호는 035720입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은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조정과 함께 차익실험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최하단 구간인 35만원까지는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35만원까지 내려가는 걸 바라는 편은 아니었으나 일단은 어찌 됐건 주가 하락을 대비할 필요는 가능성은 주가는 항상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조정을 지금 받고 있죠. 받고 있는 상황이죠. 기업성에 대해서는 전일 영상에서는 좀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일단은 조정은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선은 투자 심리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가로 좀 떨어질수록 이 기업은 최근에 상승분이 좀 많기 때문에 저가로 떨어질수록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려고 하는 심리가 좀 있을 거거든요. 카카오라는 기업이 누구나 좋은 기업이다 라고 알고는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기업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으나 누구나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알고 있죠.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도 예상을 하실 거고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도 AI, DNA 관련해서도 데이터, 네트워크, AI 데이터도 수집을 하면서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네트워크 플랫폼 관련 기업으로서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기업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기업에서 향후에 내년에서의 그런 성장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저가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가에서 조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 투자 심리가 동반이 될 거다. 연말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저가에서 매수하려는 투자 심리가 강화가 될 거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내년 1분기에 실적 호전이 좀 예상된다. 내년 1분기에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는 기업으로 넷마블과 카카오 카카오가 내년 1분기에 83% 정도 증감률 보일 것이다 라는 부분 자, 지금 2020년 1분기 대비해서 증감률을 좀 보이고 있죠. 이외에 실리콘복스, LG 이노텍, 엘전자 그런 기업들은 조금 마이너스 폭을 조금 보일 거다. LG 이노텍이 그렇게 큰 표고는 아니네요. 우선은 카카오에 대한 기업들 LG 이노텍도 제가 리뷰를 계속 해드리고 있고 넷마블도 계속 봐드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증가세를 기대를 해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거다. 기대를 해보는 83%가 영업이익률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내년에 디지털 뉴딜과 함께 강화되는 정부의 지원에 따른 그런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사업자로서의 실적 증가, 성장이죠. 그리고 지금 뱅킹이라든가 카카오뱅크 뱅크와 증권 쪽에서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증권과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의 투자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금융주로서의 투자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그런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페이지와 함께 상장을 준비 중에 있는데 카카오뱅크 또한 상장을 하면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다음으로 카카오뱅크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또 자회사 등등이 되겠죠. 그런 자회사들의 줄이은 그런 상장은 또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겁니다.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라도 상장할 수 있는 준비는 마무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구름 내에서도 다음으로 두 번째 상장 기업으로 카카오뱅크를 찢으면서 카카오 페이지가 일단 뒷전으로 밀려난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면 아무래도 기업의 몸짓 자체가 몸짓 자체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증가되고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좀 떨어지면 저가에서 매수하려는 그런 심리가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와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면은 일단은 사실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고 주가가 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가 심리가 매수 심리가 들어오면서 투자의 투자 수급에 투자 수급에 좀 개선되는 효과가 좀 있을 거다 라는 부분은 오늘은 또 기간이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닥이 완전한 바닥인가 라는 부분은 지지 테스트 구간을 테스트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투자 심리는 개선 효과가 좀 보여주는지를 포인트로 지속적으로 계속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다양한 기업성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전 영상에서 좀 살펴보실 필요는 아 살펴봐주시면 좀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은 좀 보신 분들 이전 영상에 보셔가지고 또 계속 이거 카카오라는 기업을 오늘 동향을 조금 살펴보시는 분들 위주로 그런 분들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카카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월요일에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장 금요일 장 주봉을 마감하는 장이죠. 자 오늘 또 월요일에 또 움직임을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종목 추천을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하단에 AP투자연구소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중앙에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래시는 이거 보이시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2020년 무료수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리딩해드리는 내역들이 쭉 게시판들이 다 보입니다. 자 오늘 게시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게시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장전에는 미국 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7시 40분이죠.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향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브리핑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9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자 톱텍 현재가 2만 400원 기준에 매수하라고 의견을 드렸고 자 1차 목표가는 2만 1000원 손절가는 19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1분에 아비코 존자를 현재가 6050원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를 6230원 손절가를 5,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에도 종목 추천 드리면서 2,770원 잡아 드렸고 1차 목표가를 2,850원과 손절가를 2,6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3종목 추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장 시작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게 말씀드리면서 화신 종목 추천드린 화신이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과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이런 시급도 다 체크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익률은 6.85% 정도 수익이 낫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수익이 자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이라고 자 보유 중인 종목은 톱텍과 아비코 존재다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리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시면은 또 여기서 어 하신 추천드려 하신 종목이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아비코 존재도 1차 목표가 달성 했다라는 부분도 자 브리핑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천과 대비 3% 정도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내역도 보이시죠. 이제는 또 한 종목 정도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고 톱텍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어 종목들 리딩을 이렇게 드려서 수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구요. 어 저희가 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종목들 추천 받으셔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알찬 정보들과 도움되는 내용들도 도움되는 내용들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이었습니다.